어, 한다. 아, 한다. 야, 찌. 내가 퍽을 뭐 꼈지? 잠시만, 퍽 확인 좀. 아이스픽, 하아... 아이스픽 밖에? 여기도 올라갈 수 있어요, 이런데도. 올라가가지고 이런데에서 저격하면은 진짜 꿀잼이 되어야 하고 계시는 분 한 명 있고. 근데 또 특이하게 낙땜을 안 베다가지고 아무리 떨어져도 미니언도 잡아주고 미니언도 잡아주고 미니언도 잡아주고 띠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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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용 앙 띠용 아 너무 힘들다 보병전 진짜 못하겠어 집안 나이스 오 깜짝이야 와 잘 쏜다 아니야 이게 제일 낫겠다 이게 제일 나아 아 스펙터까지 다 보여주는구나 얘들까지 다 보여주네 그냥 아예 쇽 쇽 쇽 쇽 쇽 이렇게 잡아주고 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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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잡아두시고 sofort 아 아 죽었다 아 아 아 아 아 흠흠흠 아... 진짜 못 쏜다 나도 이겼네 근데 이겼으면 된거지 뭐 이어안 위에 도착쓰는 거 이거나마 수있을 하고 이거나마 수집차가 방문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도착했습니까 한번 더 도착했을까요 이거나마 수집차가 방문했을 때 두번째 경선이 에이 소모전도 살짝살짝 해주고 해야지 크레드밖에 안주네